자 F15도 나왔네요. 그쵸 F15 이거 용서서 응 서슴치는 맹금 전방에 공기 흡입고 저게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각도 수줄로 되더라구요. 몰랐어 그 뭐냐 폭장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구요.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세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데브섭에서 아직 그게 다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3,000 파운드짜리 3개인가 달리더라구요 자 F15 이글은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카드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그 25를 만든 거야 그거를 처음에 이스라엘 쪽인가 그쪽에서 그거를 발견했대 너무 미사일 샀는데 빠르게 도망가더래. 마아3을 찍으면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어디 첩보 위성에서 찍힌 사진 보면서 이것은 엄청난 기체다. 그래가지고 선두로 개발한게 F15라고 카드라 카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사용할 될 것인지를 한번 다뤄봅시다 F15는 그쪽 미국, 일본, 이스라엘에서 8랭크로 나오고요 12.3이더라구요 랭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BR은 마아2.3의 최고속도, 뛰어난 기동성, 발전된 무장, 기만체들 일단 무장은 공대공 무장은 사와 M4발에 스페 M4발이에요 그대로인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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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15 이거를 소개합니다 자 곧 출시되고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 항공기 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통해서 엄청난 기동성과 타위 추정을 불허하는 속도와 함께 준수한 화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본습에서 제가 타본 느낌은 출력이 엄청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느낌적으로는 F16C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동도 F16C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속이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저속에서 저는 고속에서 빠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속에서 되게 기체가 날래더라고요 저속 구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500km에서 800km 사이 되게 저속이잖아요 그때 엄청 날래더라고요 썬데이는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먼저 엔진의 성능을 보면 F15는 프레트 앤 히트니의 F100 터브펜 엔진 한상입니다 36,000 FW FW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900M 이랍니다 고도에서 마 2.3을 달합니다 아 피트 만 미터에서 마 2.3이다 아 그 말이네 36,000 FW라는 말이네 F15는 엄청난 엔진 성능 덕분에 매우 뛰어난 초중비를 지녀 빠르게 고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F16C하고 큰 차이 안나는데 더 좋은 것 같은데 C가 느낌이 그래요 게다가 F15는 14와 달리 날개의 하중이 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에 의해 동체 일부분이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F15는 인상적으로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기동성을 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항공기는 매우 적은 선해 반경을 가지며 에너지 소모 또한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선해하니까 속도 안빠지는 건 진짜 그렇더라 속도 잘 안빠지더라구요 이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형태의 도그 파이트를 좋아하실 경우 F15가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이 형이 노는 구간에서는 선해하고 있다가 사와엠 맞으면 풍직이야 아시죠? F15 이글 기대하셨던 것처럼 매우 날카로운 발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글은 내발의 단거리 미사일 사와엠과 내발의 중거리 미사일 스페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거래에 따라서 사이드와인더 혹은 스페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일본은 AAM M3라는 자체 사이드와인더가 있어요 단거리 열 추적 미사일이 있는데 40G에 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냐 IRCCM 이라고 기만체에 대한 저항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써봤거든요 대부습에서 사용도 사거래가 좀 짧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흡사 매직 생긴 것도 매직 닮았어요 그리고 바이썬3 바이썬3도 40G 미사일인데 바이썬3는 아마 또 그 기만체에 저항성은 또 없을 거예요 IRCCM 그건 없을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일 거예요 아무튼 바이썬 흥미로운 사실 F15A는 1980년대 중반에 ASM-135라는 대위성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발사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F15는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상 장비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500파운드와 2,000파운드 폭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F15는 최대 2,000파운드의 TV 유도 폭탄 3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글은 20mm M61 발칸 개틀링 발칸 기관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컴퓨터가 적절한 탄종을 이용하면 공중 목표물 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이뻐요 생긴건 이뻐 옛날에는 제 느낌에 어릴때는 F14가 F15보다 더 멋있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누가 더 멋있는지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아요 F15가 더 낫다기보다는 둘 다 이쁜 것 같아요 마케팅 매니저 자한이 말하는 실압팀 F15는 탑티어 공중전의 메탈을 바꿔놓을 장비가 될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매우 강력한 엔진이 탑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에 의한 속도의 감소가 매우 적긴 합니다 그렇죠 연료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작은 가속에도 주익이 불어질 수 있어 급기동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연료탱크 달고 있을 때 급기동하니까 날개 바사삭이더라구요 와 장난입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F15 이글은 다음주에 업데이트 이글 이후에 3개국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일본에 등장합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끝나지 않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온답니다 F15 제가 대본섭에서 타본 것만으로 친다면요 출력은 상상했던 것보다 이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야 그리고 고속에서의 선혜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별로예요 근데 의외로 저속 구간에서 기동이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뭐 좀 타볼법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장은 넉넉하잖아 싸워임 4발에 서폐 4발이니까 싸워임은 4발은 고정이에요 널리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연료탱크 달고 있을 때 날개 바사삭이거나 의도한 건지 모르겠다 그렇더라구요 날개가 너무 부서져서 놀랐는데 연료탱크 안 닿으니까 근데 연료탱크 버려도 그럴려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거든요 달고 갔는데 버려서 선혜 했는데도 날개 바사삭이 일종의 버그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